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미국의 국방정보국장은 북한이 암호화폐를 탈취해 핵영량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정보국장은 이 같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첫 소식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스커페리아 국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핵개발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수많은 해커들을 동원해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이를 돈세탁해 핵개발 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에브릴 헤린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관련한 사이버 위험 문제까지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는 핵개발 자금 마련뿐 아니라 사이버 위협을 가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정한 겁니다. 해인스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 국가정보국장실이 지난 3월 공개한 미국 정보당국의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분명히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자신의 독재통치의 궁극적인 보증수단으로 써보고 있으며 또 시간이 지나면 국제적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받을 것으로 믿고 있어 핵 프로그램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은 사이버 프로그램에 대해선 정교하고 민첩한 스파이 행위로 사이버 범죄 및 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미국 내 일부 주요기반 시설망을 일시적이고 제한된 수준으로 교란하고 기업망을 방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UANews 이종원입니다. 미한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밝힌 확장 억제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정부와 핵전략 잠수함 SSBN 등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양국이 합의한 새 핵전력 도상 훈련을 통해 전략자산 배치 등 관련 활동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마틴 메이너스 대변인은 미한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 이후 한국정부와 미국 핵전략 잠수함 SSBN 등 전략자산의 한국전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구체적인 현재 상황을 밝혔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새로운 도상훈련 TTX와 시뮬레이션 이행에 미국과 한국이 합의를 했다면서 북한 등 영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자산의 한국 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정부와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영내 위협에 대한 계획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킴에 따라 새로운 기관 및 정부 간 연례적 시뮬레이션과 별도의 도상훈련을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우리의 양자 간 관여 속에서 이미 수립된 유사한 활동들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또 보다 가시적인 전략자산 배치를 위해 미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미국의 전략자산들, 특히 핵탑재가 가능한 플랫폼의 배치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얀동맹은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영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당국 간의 정기적인 고위급 관여와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다만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 SSB안의 한국 배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또 SSB안이 핵무기를 탑재하고 한국에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 대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의 최근 정례 브리핑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잠수함의 종류는 전략핵 잠수함이 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약 1만 8천 톤 가량의 오하이오급 전략핵 잠수함을 14척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잠수함은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용 저위력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특히 오하이오급 전략핵 잠수함에는 총 24개의 SLBM 발사관이 있는데 여기에 탑재되는 트라이던트2 미사일은 한 기당 475킬로톤에 달하는 열 핵탄두 8발을 탑재하고 있어 전개 시 강력한 핵 억지력을 보장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전략핵 잠수함 SSBN이 전략폭격기나 핵탄도미사일 등 다른 핵투발 수단과 다른 점은 북한의 원점 타격 가능성을 무력화시키는 은닉성에 있다면서 미국의 SSBN은 냉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적국에 의해 감지된 적이 없으며 북한도 이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의 잠수함 지휘관이 전술핵탄두를 탑재하는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에 최초로 함께 승함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국방군은 4일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를 통해 지난달 18일 미군 7 잠수함 전단장 릭시프 준장과 한국해군 잠수함 사령관 이수열 소장, 일본해상자위대 잠수함 함대 사령관 타와라 타테키 중장이 과함 미군기지를 방문해 SSBN 메인함에 승함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불안정한 행동을 계속 감시하고 있으며 미한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영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일 3국 간의 이 같은 공유 시스템 구축의 타임라인이 무엇이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최근 국빈 방미가 이 절차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 정보 관련 대화를 앞서가거나 공유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이 관여하는 불안정한 행동과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해 최근 한국에 확장 억제 강화 조치를 약속했는데 일본에도 유사한 조치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직답 대신 미일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미일 양국은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안정 증진은 미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것이고 관련 대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오토원비어의 부모가 미국이 동결한 북한의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를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곧바로 승인했는데 미국 내 북한 암호화폐 자산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북한 자산 공개에 대한 보호명령 요청서입니다. 이 요청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오토원비어의 부모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과 대북제재법에 의거해 차단된 북한의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인이나 기관의 은행 계좌 또는 자금 정보는 영업비밀법 등에 의거해 제3자에게 공개돼선 안 되지만 미국 법원은 보호명령을 통해 한시적으로 공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배럴 하월 판사는 다음 날인 3일 보호명령을 승인하고 해외자산통제실이 북한 자산 정보를 워비어 가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워비어의 부모인 신디 워비어와 프레드 워비어씨는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2018년 4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하월 판사는 약 5억 달러 배상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워비어씨 부부는 이후 5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해왔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가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뒤 미국 정부에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해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워비어씨 부부는 이 선박의 매각 대금을 일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자산 정보 공개 요구는 해외 자산 통제실에 북한 관련 자금 정보를 확인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워비어씨 부부는 2019년부터 매년 법원의 보호명령 아래 해외 자산 통제실 등이 차단한 북한 자산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정보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토워비어는 대학생 신분으로 2015년 말 여행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된 뒤 17개월 동안 구금됐다가 2017년 6월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뒤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2018년 12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의료진 소견을 바탕으로 오토워비어는 전기충격과 물고문 등으로 추정되는 산소 공급 중단 등의 고문을 당해 식물인간 상태를 거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증거를 인정하고 북한 정부에게 5억 11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뷰어인 뉴스 함재하입니다. 미한 정상이 최근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1953년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이 진화한 것으로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꿨다고 조현동 미국 주재 한국대사가 평가했습니다. 조 대사는 4일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가장 큰 성과로 워싱턴 선언 채택을 꼽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각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된 미한 핵협의 그룹을 국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핵공유 방식과 비교하는 데 대해서는 각자의 다른 안부 상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 비난하며 강력히 반발하는 것을 보면 워싱턴 선언이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인지 알 수 있다면서 다만 워싱턴 선언은 확장 억제에 관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방어적 성격인 만큼 북한은 이에 대해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사는 또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다자간 협력에 대해 역내에서 계속 참여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특히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G7 선진국과의 관계와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수출입 주요 거점인 남포항에서 컨테이너 물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이전보다 많아져 최근 북중 무역 재개에 따른 영향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일 북한 남포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보면 항구 일대가 컨테이너로 가득 찬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사실상 유일한 컨테이너 항구인 남포항은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컨테이너 물량이 최근 몇 년간 크게 급감했었지만 이달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항구 동쪽 지대를 가득 채운 컨테이너 더미가 포착됐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촬영한 위성사진과 비교해도 컨테이너의 양이 확연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